젤단은 좀 뒤로 미루고 딴거 부터 만들고 갈래요 난 이걸 써먹고 싶어 빠악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대포가 있구요 막 이 안에서 눈이 나오는 곳이야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면 좋겠어 눈덩이 눈덩이로 때리고 싶은데 파이프에서 나오는 눈덩이 같은 경우는 그 넋백 관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프링에 튕겨서 나오면 아 넋백이 생기네요 눈덩이를 출발시키기만 하면은 넋백이 생긴다 오케이 일단 등산하는 컨셉으로 만들거에요 이렇게 등산하는 컨셉으로 만들것이야 음 아 느낌있어 벌써 느낌이 있으려고 그래 막 가자 새로운 맵 당연히 최대 기록지 반배경으로 해버릴까 미끌미끌하게 아주 미끄럽게 스키타려고 리프트 타다가 떨어져서 설선 오르려는 컨셉은 어떠십니까? 음 처음에 버섯줄까? 좀더 피격판정을 높여서 미너도 좋다 난리났다 아 난리났다 개빡치네 5단 5단? 5단을 해버린다고 되긴 해 안될 듯 선넘은 어디에 죽여주는 아 으어어어어억 개거지같은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씨 아 왜 안나오냐고 이씨 여러분들은 쉬운데 쉬운데 하다가 나오면입이 지옥의 계단임을 알아야합니다 에잏! 개빡쳐 진짜 이씨 이쯤 되면 남장판은 아니고 님장판 겁나게 기분나쁘다 세상에 에헤헤헤헤 아 기분나빠 어이 오케 어여 됬다...넘어갖죠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임투레스팅 임투레스팅 하지 않냐 아 sac 죽여버리네 야! 자꾸 죽여버리면 어떡해 니 형님인데! 어! 사이좋게 못 지내놔! 아이! 부조리해 야! 꺼져! 니때면 되는게 없어 이씨! 처음부터 만들거야!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못 올라가는 모습 이제 이맵 스피드런으로 하면 완벽 여러분 양심이 아니라 본인이 당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개거지같네! 스트로 인증 실력 상승 오오오오오! 아오오오오! 야이! 그거지같네 쓰레기양 여기지역을 해야되는데 음... 아이! 개같은데요? 이거 겁나 부조리한데 미친? 쓰레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쓰레기같음 흐흐흐흐흫 어... 아 요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요 슬슬 다음지역으로 넘어가자 아이씨 근데... 아 여기가 좀 빡... 한번 나도... 나도 넘어가봐야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 나도 한번 넘어가봐야되는데 그로님 맘 강하게 먹으세요 어차피 녹청자랑 스트리머들 말고 일반인들은 안할 맵입니다 오뻅 오케이 아아 좋아좋아 느낌이 있어요 어...느낌있어요 있어요 와 어떻게 가지 미친 흐하하하 음 떨어지면 여기 여기 이렇게 눈 밝고 올라올 수 있게 이것도 좋다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줄 줄 아는 좋은 맵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까지는 안달거야 작아지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역겨운데 어떡하죠 너무 역겨운데요 이것까지 생각한거 아닌데 좋았어 좋았어 느낌 있어 아하하 아 느낌 있어 어 아 아하 으와 그냥 다이 렉트야 미친 따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미니 코스 만들어야지 미니 코스 아니 뒤주가 아니라 미니 코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됐죠? 됐죠? 아니 미친 아니 미친 개쩌네 좋다 변수 미친 변수 변수 보소 아 느낌 있어 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점점 느낌이 있어지는구만 쉬웠는데 사탄이 고개를 젖다니 정은 못 깬다 스으으 좋지 않아요 아 이런 무적 방법 있었어? 스으으으으 내가 이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 였는데 이래야 되겠구만 야reich 갸론아이 씨 뭔 범행동 기에요 어 느낌있다 느낌있다 더욱더 늘려야되겠군 느낌있어 1차 느낌있어 좋다아 이렇게 항구역이 완성이 됐구요 마지막은 대포로다가 우 Essexd 으 ..... 흐Ы 느낌있어 어이 근데..선 넘네 승마알 겁나 선 넘는거 아입니까 이거 눈이 언젤아올이샤 알수고 없어 커다란 대포로 나오는 눈이 자 됐어 넘어왔어 다음으로 가자 하하하하 아 일단 잠깐만 중간점검좀 할까? 한번 시청자 시청자 데리고서 한번 해볼게요 좀 자신있다 자신있다 들어와 자아 구경좀 한번 해봅시다 어흥? 아하아 딱 걸려들었어 아하아 아 기분좋다 아 좀 올라가봐요 좀 올라가봐 좀 다음중 보고싶어요 자아 파랑이 에헤헤패랭이 아하아 파랑이 이중에선 그래도 파랑이가 제일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450초 지났다 노력해라 분말해라 크리스마스 솔로 스트리머와 솔로 투수들에게 큰 선물 하나 주시는 녹두로 산타님 뭐 아까 무슨 타협하지 말라 막 계속 막 너무 쉬운게 아니야 막 그러더니만 막상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첫번째 1% 구간도 못 넘어가고 있어 혈압 혈압? 혈압도 오르지만 실력도 확 올라갈 것 같은 되게 교육적인 애들 아하아 눈덩이 얄구져 얄구져 눈덩이 얄구져 자아 넘어가세 스프링에 파가버리기 괜찮아 자신있다 나아 진짜 자신있다 겨무트에 자신있어? 아까 들어왔었는데 하고자 하면 된다 사실 어떤 실력자들에도 하고자 하면 깰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200초까지 말이요 그 다음 핑크 그 다음 파랑이 파랑이 오케이 아하이 잘좀 해봐 그렇지 아 몇번 당하는거야 도대체 가속을 받아서 그렇지 버텨 버티라구 아아 그걸 바꿔 바꿔 어 바꿔 핑크고 으하아 눈 굴러오는게 다 보였는데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데 솔직히 보였다 그죠 으하하하하 바랑이 개그 뭐예요 개그 뭐야 이거 A같은데 음 하는거 보기 이거 A 느낌이 좀 나 죄송해요 아 죄송하면 빨리해 그 시간에 으하하하하하하하 어디갔어 구박하니까 나갔어 구박하니까 나갔잖아 아 왜 나가 하하하하하하 원래 욕먹으면서 내가 욕했냐 욕안했어 모멸향을 느꼈다 하하하하 플로리닌 방 저격수 출신인데 잘하나 버섯 먹고 해라 버섯 어떻게 피했어 무빙으로 벌써부터 남다른데 버섯을 내가 파이프 입구에다가 어떻게 피했지 오 야 느낌있다 제일 빨라 아 이게 다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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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어 음 백칠십초 하세요 쓰읍 느낌이 있어 나가 하하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음 아웃 자기에게 고통줄 선물을 직접 준비한 사람이 있다 간다 며칠 전에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시간이 없다 오백초 안에 깨야돼 고가 아니고 목두로 실력이면 삼십분이면 깬다고 확신한다 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조졌네 으으으으 으으으 음 괜찮아 앗 미치 아아 개쓰레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다했나 내가 내가 과했던 것 같다 아 여기가 안 넘어가지는데 어이 미치 이걸 어떻게 갈아 으흐흐 쯋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친놔 집계 구간 바로 가는 건 어떤가요? 아유 씨 바로 가는 건 절대 안 돼 내가 많이 해봤어 저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니 아 진짜 갈고리 미치겠네 싫어요 그렇죠 침착하면 됩니다 침착하면 이렇게 침착하면 되죠 자식이 자식이 하지마 으 아아 정포고스가 35시간만에 클리어한 거 기억나는데 그 맛이 그러었던 거죠 스윱 한 범위 아 오른모트수들 성벌중 침쿠르 작은 이즈 이웨 아 아 미친놈 어우 과했던게 아닐까? 이제 이게 느낌있는건지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야 이제 항아리도 국산시대 크크루쿠쿠 아아 밥쓰다 아 밥쓰다 하아이 예매 으아이 가야한다 미칫에 어려워 태초로 어디서 시작해도 태초마을로 가니깐 상관없을꺼야. 맵제목 추천합니다. 투수들의 겨울등교길. 눈덩이에게... 깨발!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투수님들 있어보길 잘했죠. 너무 느낌있고 좋은 맵이네요. 에에에. 안 된다! от Rawа exertion 자 침착해 침착해! 이거 업로드하면 얼마안가서 랭킹맵 1등다. 이게 안 낫는다고? 침irdi 자 아니, 녹드론은 그렇게 게임만 하지 마시고 저기 조심하게 배경 데코 넣은 것 좀 보세요 박수 쳐준다, 이씨 오케이 데코 이쁘네요 안고 갔다구요? 아니요 딱 적당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히힛 이 정도면 녹두론님 정도는 쉽게 업로드 가능할 것 같아요. 자자자자자 침샵 침샵. 자작항아리 게임으로 고통받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방송이 여긴가요? 어우. 좋아. 아직 300초 남았다. 무안으로 즐겨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저기요? 죽이요? 죽, 죽이요? 이거 어떻게 하러 왜 이런거지요? 자카아아아아아아악! 씨. 아니 개항심없어. 이씨. 와. 뿅소리 겹쳐서 안나고 딱 하나만 나는거 보세요. 섬세한 제작자의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야. 야. 야 저거 겹쳤어. 아아 나 이 뒤로 갔다와야돼. 개 거지같이 만들었네. 쑤 힓. 얏 크. 아. 쑤 Prince 키 Christmas 이거 세이브 찍고 최초가면 생행 outing 어딘가 죽는 게 하나도 없어여요. 하...하나도 안넣어놨어요 잘 작동하네요 테스트는 더이상 필요없을듯 웃어? 짐겨죽는건 없어도 지금 플레이 업은 분통터져 죽기 직전인데요 해봐 해봐 조만간 평가가 두름에 빨금이라고 제목쓰고 스트리밍 할 것 같네요 아이 미친놈아 이 시각 최대 피해자는 김용무 아이 뭐야 이것도 아 좋았어 아 이거 왜이렇게 안되지? 맥적게 만들어서 연습해야겠네 답이 없다 아 나이씨 세이브 세이브 필요없어요 세이브 찍어도 나는 처음부터 깨야되요 몇만명을 엿먹이려는 부단한 노력 웃지마 적의 너희들이 될거야 맨 만드는 사람은 세이브 노세이브로 한번 깨야되요 맨 처음 클리어를 노세이브로 깨야되고 그 다음 클리어는 세이브부터 그 다음 두번째 세이브부터 이렇게 세번 깨야되요 세이브 있는 횟수만큼 깨야되기 때문에 제작자 이 나쁜 놈 맵으로 녹도로 괴롭힌에 못된것 그러니까요 첫 클리어가 제일 어려운거죠 노세이브로 깨야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된다구 실수 없어야된다구 아 미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씨 제발 봐주세요 오오야말도 안돼 아 미친 자고있어봐 어깥 거기 어깥 여기서 떨어지면 안된다 응 무순한 눈의 요청 있어보세요 여기선 떨어지면 안된다 무순한 눈의 요청 있어보세요 됐스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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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오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아 놔 자 350초 안에 통과만 하면 됩니다 지금 기회에요 굉장히 기회야 이렇게 빨리 올라올거라고 생각 못했어 깨겠다 아 근데 미치도 미친거 아앗 스포구피봉 앞에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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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겁나 성가시네 진짜 받아라 냥냥 변치 이게 안 닿는다고 이게 안 닿는다고 이게 안 닿는다고 아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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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저 작작 좀 나올걸 아 망할 난 조졌다 난 조졌다 난 살아나올 수 없어 아 코 간지려 씨 우리 미친 겁나 이거 심한 고문이야 아 아 아이씨 컨베이너는 대량생산과 대량안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마지막이다 에잉 하하하하 된데 아 좋아요 성장해버린것인가 음 오케이 간단하게 깼네 흐으으으으 간단하네 흠 아 망할 으아아아악 으아악! 그렇지! 으아 미친 아이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겁나 기분나뻐 미친 지읍 으아아악!!! 안된다 하아 패키드 휴 누구 센스냐?저거 방금 7천명 다같이 웃었다 마구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자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아 그렇지 아 하아 성공이군 끝내고 싶어 야 요구가는 따로 뛰어서 배틀맵을 만들자 진짜 좋은거같은거 나이스 나이씨 그렇지요 뭐 음 40 40s가 아니라 그 있어 그거 좀 나 좀 공부좀 했다 티낼수 있는거 시시포스의 눈덩이 형이? 아아 시끄러워 뭐 테러블이야 나이.. 베리 나이스 레벨이 맞지 베리 나이스 레벨 엔조이 디스 깰꼼하지 않나요? 깰꼼하네요